벡터는 다음의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트워킹, 상용차 네트워킹, 우주항공 네트워킹. 이 동영상에서는 7.5 버전부터 사용하기가 더욱 간편해진 캐널라이저의 오프라인 모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오프라인 모드의 용도 및 사용자 컨트롤 개념, 캐널라이저 7.5 버전부터 적용되는 오프라인 모드에서의 간편해진 사용자 컨트롤, 그리고 기존 구성을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현재의 구성을 정리하고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모드와 온라인 모드의 용도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로그 파일을 가지고 저장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반면에 온라인 모드에서는 실제 네트워크에 버스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오프라인 모드의 사용자 개념 캐널라이저에서는 구성을 모드 메뉴를 통해 온라인 모드에서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드, 즉 활성화된 모드는 구성에 저장되고, 다음에 구성을 로드할 때 다시 사용됩니다. 매저먼트 셋업에서는 원하는 수의 로그 파일을 데이터 소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 파일 안에 저장된 이벤트들은 측정이 시작되면 타임 스탬프에 따라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매저먼트 셋업에는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창들이 존재하는데, 트레이스 윈도우, 데이터 윈도우, 그래픽 윈도우 등이 있습니다. 캐널라이저 7.2 버전까지의 분석창 작동 방식 전에는 온라인 모드와 오프라인 모드의 측정 설정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관련 분석창도 한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고객 프로젝트에서 실제 버스 트래픽과 저장된 버스 트래픽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창이 동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온라인 분석과 오프라인 분석을 동일하지만 따로따로 구성했었습니다. 캐널라이저 7.5 버전부터 간소화된 오프라인 모드 캐널라이저 7.5 버전부터는 온라인 모드와 오프라인 모드, 둘 다를 위한 매저먼트 셋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 다른 모드의 동일한 분석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저먼트 셋업 안에는 실제 버스와 저장된 로그 파일 간의 전환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블록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존 구성에 대한 처리 캐널라이저에서는 기존 구성을 로드할 때, 현재 활성화된 모드의 매저먼트 셋업을 로드합니다. 비활성 모드의 매저먼트 셋업은 구성의 백그라운드로 저장됩니다. 비활성 매저먼트 셋업의 저장 및 현재 구성의 삭제 비활성 모드를 사용하려면 모드 메뉴에서 Save in active mode as라는 명령을 선택해 별도의 구성으로 저장합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비활성 매저먼트 셋업을 현재의 구성에서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모드의 매저먼트 셋업이 필요 없는 경우 모드 메뉴에서 Delete in active mode 명령을 선택하면 현재 구성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구성을 로드하면 바로 매저먼트 셋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널라이저의 간소화된 오프라인 모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 모드의 기능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용방법은 온라인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노에서도 새로운 온 오프라인 개념이 지원됩니다. 벡터 툴이 제공하는 최고의 처리 성능과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벡터 제품의 데모는 벡터 홈페이지인 www.vector.com을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소개 요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내용 바랍니다.